2022 YK 건기배 본선 리그 원성진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바둑입니다. 지금 두 선수는 셀트리온의 1지명과 2지명으로 같은 팀 선수인데 뭐 그거는 KB 바둑 리그고 이거는 다른 기전이니까 뭐 한때는 같은 팀 또 어떤 때는 다른 팀 뭐 따로 똑같이 뭐 이런 모습입니다. 저번에 우슬봉조배 3,4위전에서는 원성진 구단이 한 번 이겼는데요. 그거 3,4위전은 사실은 우승을 다투는 게 아니라 약간 김샘 느낌이 있는 데서 둔 거라 뭐 신진서 구단도 진 거에 대해서 큰 패배감 그런 게 없었겠지만 지금 YK 건기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. 지금 두 기사가 모두 한 판씩 졌어요. 1승 1패예요. 그래서 한 번 더 지면 최종 결승전에 올라갈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 대각선 포속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인공지능 정석 좌상기가 이렇게 이단저치는 정석을 두는 거는 좌하기가 이 모양일 때 즉 좌하기의 3,3 정석과 좌상기의 3,3 정석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백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무난하다. 최소한 95점은 된다. 이게 인공지능에서 많이 보는 그런 얘기죠. 자 여기에서 이 뚫은 정석 이거 아주 오랜만에 보는데요. 여기까지만 하고 손을 빼서 여기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신진석 우단의 속세입니다. 나름대로. 그렇게 뒀는데 한 판에 다 바둑이죠. 여기에서 밀고 올라간 수 이거 밀고 올라간 수로는 하변을 두는 게 더 좋았다. 이 얘기인데 그렇다고 여기 밀고 올라간 수는 떡수냐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의 차이 취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장면에서 실전해둔 이수 약간 너무 정석의 얽매임 그런 수처럼 보여요. 이수보다는 좀 폭넓게 여기까지 이 눈목자구침이 생각보다 견고하지가 않거든요. 반면에 우화기 쪽의 이 흙 모양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더 좋았다. 이렇게 다가서서 이 흑돌 5점을 공격하면 요거 하나 선수하고 여기에 아주 토치카를 구축하는 거죠. 모자 씌워서 오면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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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흙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5대5의 바둑이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쪽이 조금 좋았는데 실전에 이쪽으로 와서 조금 깎였습니다. 그리고 다가서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잖아요. 이런 수 요즘 많이 보셨죠. 여기까지는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그렇다 싶은데 얼마 전에 그 맥심커피베 입신 최강전 박정환 구단과 신민중 구단의 바둑에서 신민중 구단이 여기다 둔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수를 보고 와 저런 수가 다 있어? 그랬더니 오늘 또 신진서 구단이 둡니다. 양신이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뒀는데요. 그때 박정환 구단은 이 백돌이 한 칸 아래에 있었습니다. 그때 여기에 둔 수의 의미는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예요. 실전에 원성진구단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미는 게 실전에 이렇게 민수가 이게 한 집 손해예요. 그럼 어떻게 뒀어야 되냐? 그런 거 하지 말고 곱게 연결하는 게 정수라는 겁니다.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백이 밀고 올라오는 수가 힘차서 백이 좀 괜찮아 보인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를 두면 이쪽이 튼튼해서 이게 젖혀서 뭐 끝난다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급소를 두고 연결하고 여기 둘 때 이렇게 급소를 두면 아까 흙이 조금씩 조금씩 0. 며칠씩 해서 거의 한 집 정도 분리했던 거 거의 다 찾아온다. 미세한 바둑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백도 아 안 속았네 그리고 딱 상변에 두는 걸로 5대5의 바둑이에요. 실전은 이걸 하나 밀어줬잖아요. 이쪽에 백집이 조금 더 생겼고 그리고 여기 밀 때 이 입구자가 좋은 수입니다. 연결하는 수와 젖혀서 끊는 거를 맛보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백이 한 집 정도 좋아졌어요. 한 집 별거 아니긴 한데 여기 받을 때 이렇게 딱 연결하니까 어차피 백돌은 연결이 됐고 딥도 더 벌었고 그래서 백이 한 집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나서 흙이 이 아래로 쳐들어가는 게 정수입니다. 그러면 붙이면 젖히고 끊으면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요. 여기를 두면 손 빼고 여기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. 여기 뚫어도 밑으로 넘어가면 뭐 별게 없어요. 이렇게 두면 다 연결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이게 아까 얘기한 한 집 정도 분리한 거로 그냥 가는 건데 실전은 하나 위로 갔거든요. 그러니까 분리한 게 두 집이 됐어요. 그리고 여기 붙였을 때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정수인데 실전은 바로 젖혔거든요. 이제는 분리한 게 세 집이 됐습니다. 이거 한 집씩 손해를 봐서 어느새 세 집 분리하게 됐어요. 여기 끊고 여기 나갔을 때 사실은 백이 이렇게 빠지면 조금 더 좋았습니다. 뭐 이렇게 젖히든 잡든 뭐 하든 이 자리가 급서라는 거죠. 근데 실전은 이렇게 젖히니까 흙이 이 백이 아까 빠지라는 곳을 단수치고 이렇게 끊어갖고 이게 지금 축이 안됩니다. 여기 축머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면서 차이가 약간 좁혀졌고요. 그 다음에 백이 여기서도 상변에 이렇게 두면 아까 말씀드린 세 집 정도의 우세가 지속되는 건데 이게 축머리 좀 쓰고 싶잖아요. 이게 천점축 이거 단수치고 나올 때 축머리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습니다. 신진사 보단이 나 축머리를 이용할 거야 라고 노골적으로 밝힌 수인데 사실은 이게 축으로 잡혀도 이렇게 돌리고 뭐 한 점을 잡는다든가 하는 게 있어서 그게 별게 아니고 더군다 여기 흑돌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축머리도 잘 하기가 힘들어요. 여긴 젖혀야 됩니다. 젖히고 빠질 때 쭉 늘어버리면 벌리는 건데 꽉 막아요. 뒤에서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. 이거 활용하고 이렇게 지키면 이 백대마가 살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두고 뭐 이런 데 끼우면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. 여기 두면 이렇게 하고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잡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는 걸로 흑의 한 집 반 정도 까지 추격이 되는 거예요. 아까 세 집까지 금방 분리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잡지 못해도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전은 어 축머리 좀 축네 하고 이렇게 늘어둔 수가 좀 손에 수라서 다시 백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. 끊고 이렇게 막 싸우는데 그리고 단수를 치니까 당장은 나가도 이게 축은 아니에요. 이렇게 둬도 이게 축이 되려면 이쪽이 좀 복잡한 게 많아요. 이렇게 해서 축이 안 됩니다. 그 대신 여기 올라온다든가 이런 거를 선수로 했으면 축이 될 수도 있겠죠. 요도를 하나 이 위에서 단수를 치고 쭉 나가도 축이 되지는 않아요. 축은 안 되는데 백이 여기 미는 자리가 축이 선수가 된 축 때문에 선수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한 점을 잡았는데 사실 이게 정수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축으로 잡히는 게 별게 아니에요. 이거 한 점 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렇다고 지금 백이 이거 하나 딸 거예요. 너무 느슨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이렇게 잡아 두는 게 정수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두는데 여기 붙였을 때는 그래도 연결을 해야죠. 이게 조금 더 좋았습니다. 실전에 빠지니까 여기 막고 여기서 이렇게 변화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단수 친수가 또 실착이에요. 신진석우단도 조금씩 조금씩 실 수가 있습니다. 신진석우단이 완전히 컴퓨터처럼 최강수로 정수정수로만 둘 수 있냐. 그렇게 하면 신이죠. 아무리 신공지능 세계 1위라도 인공관점으로 보면 조금씩 실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 바둑이 재밌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두는 게 정수냐. 여기 끊었을 때 여기를 느는 거예요. 빠지면 여기를 늘어서 우면 백두점은 잡히지만 씌우면 이 두 점이 잡혔죠. 여기 나오는 게 안 됩니다. 이게 선수라서 잡을 때 저쪽이 장문으로 잡혀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거 선수를 할 수 있는데 받아주고요. 또 여기를 장문 못하게 하려고 여기를 밀면 안 받아줘요. 안 받아주고 큰 데를 갑니다. 나오면 또 한 칸 여기를 키우는 거죠. 이쪽은 두 점은 가치가 끝났다. 임무가 다 끝났다.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뒀으면 다시 100위에 3집 이상 우세합니다. 실전은 어디다 뒀냐. 그런데 이제 신지서우단이 느는 수를 못 두고 단수를 치고 나왔잖아요. 그럼 나오고 여기까지는 일단 외길인데 이 나왔을 때 흙이 석점으로 나왔을 때 일단 석점 머리는 두들겼어야 됩니다. 그러면 단수 치고 또 단수 치고 한 칸 뗄 텐데 그때 여기 붙이고 여기 나오면 저 치고 조금 복잡하긴 해요. 그런데 복잡해도 이렇게 두면 어느 정도는 외길 수선 비슷합니다. 이런 식으로 둬서 이 우산기 쪽은 다 흙한테 제공하고 중앙 쪽을 그 백이 다 잡으면서 제공권을 장악하면 백이 반집이라도 좋다. 많이 좋지 못하고요. 이미 아까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반집 정도 반집이라도 좋은데 이걸 못하고 꼬부렸거든요.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. 이 장면에서 한 칸 뛰었으면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거예요. 이렇게 되고 항변에 다가오면 입구자로 이걸 다 잡는데 아까보다 중앙권 중앙 제공권이 좀 다르죠. 백의 중앙 제공권이 아까 보여드렸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약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 두고 여기 뭐 읽어 나올 때 여기를 쭉 뻗을 수 있어서 이 진행이라면 백이 조금 나빠요. 어느 만큼 0.1집 흑이 0.1집 우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.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. 이바둑에서 원성진구단이 0.1집이라도 우세할 수 있는 장면이 딱 이때 밖에 없습니다. 딱 한 번이에요. 유일한 찬스 0.1집이라도 흑이 유리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딱 이 장면이고 이 장면이 지나간 이후로는 실전에서 원성진구단이 끊었거든요. 이게 대실수인데 엄청난 실수라서 여기서부터 흑이 여기서 망합니다. 이 이후로는 원성진구단한테 좋아질 찬스가 안 나와요. 끊었는데 여기서 신진구단이 젖혀서 흑을 빠지고 이쪽을 버리고 두는데 중앙이 굉장히 튼튼해졌잖아요. 아까보다는 우변을 잡은 흑의 폭도 줄었습니다. 여기서 이 한 점을 잡은 것도 작아요. 지금 이미 불리한 상황이고 많이 망했지만 여기다 둬서 상변의 백이 대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둬야 이게 한 5집 반 정도 불리한 거로 길게 가는 겁니다. 실전은 여기를 두는데 여기에서 사실 백이 이거 빠져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이것까지 버리고 상변조록을 차지했으면 첫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거 버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여기를 뒀는데 이쪽보다는 상변이 더 커요. 그런데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상변을 안 뒀잖아요. 그럼 흑이 상변 쪽을 둬야죠. 이쪽 어디 이런 데 둔다든가 여기는 당해도 밀면 잡히지 않으니까 옥수만 건지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를 빠지고 붙여서 이렇게 두 집만 나고 사겠다. 그런데 이게 후수잖아요. 그래서 흑이 후수를 잡고 백이 상변을 가는 순간 컷상황이에요. 이제부터는 백이 넉넉하게 이겼습니다. 원성진 구단이 오늘 이바둑을 두기에 앞서서 어떤 준비한 포석이 있었는데 대국하려고 자리에 딱 앉은 다음부터는 그냥 다르게 둬보자 하고 뒀다가 전반적으로 포석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럽니다. 여기 들어온 건 승부수인데요. 신진서보다는 반면에 포석이 마음에 들어갖고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포석이 짜여서 편안하게 뒀다고 그랬어요.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밀어도 되는데 여기 끊기면 조금 시끄럽죠. 크게 두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시끄러운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받는다든가 해야 돼요. 그래서 지켜놓은 겁니다. 지켜놓은 게 집으로는 한 집 정도 손해지만 그래도 이게 유리하니까 지켜놓은 거고요. 여기서 단수를 안 치고 그냥 막는 게 조금 더 흙이 좋았습니다만 이미 어쨌든 흙은 바둑이 많이 망가진 상황이지라 그런 거 조금 안 했으면 조금 더 좋았다. 이 정도 의미밖에 없어요. 여기 씌웠을 때 흙은 빨리 이걸 안정화해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여기 밀고 나오면 중앙을 봉쇄할 때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 거의 살았죠. 젖히는 거하고 이쪽 두는 거하고 막 보기로.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교환하고 또 여기를 연결하면 이게 선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돼서 살았습니다.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흙이 이제 백이 이쪽을 두면 흙이 여기를 둬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았어요. 근데 이렇게 두면 흙이 좋으냐 그건 아니고 여기 한 다섯 집 반 정도 불리한 상황으로 승률이 한 7% 정도는 되는 겁니다. 실전은 여기를 밀었을 때 백이 이 자리를 밀고 갔으면 96% 열지 우세합니다. 백이 이거는 컷 상황이 되고 끝나는 건데 신진서 구단이 이걸 바로 안 두고 하나 늘어두고 밀고 나올 때 그때 뒀어요. 그러니까 이 흙이 좀 숨통이 트였죠. 중앙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헬릴 수가 있었습니다. 사실은 이 수가 좀 과해요. 어차피 불리하다고 보고 원성진 구단이 버틴 건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걸 밀고 빨리 살자고 해야 돼요. 이 자리에 밀렸기 때문에 대마가 좀 위험합니다. 이렇게 두면 그래도 상변 쪽에서 한 집은 낼 수 있는 모양이고 여기서도 한 집은 낼 수 있는 모양이라 살릴 수는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중앙에 좀 백집이 크게 나는 모양인지라 여기 역전은 없습니다. 실전은 여기를 뛰니까 여기 급소에 두고 나올 때 마의 밧전자를 쬐갖고 이 일대 연결해서 뚫어버리니까 잡혔어요.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를 끌었는데 이쪽을 안 받아주고 여기 한 점을 잡았는데도 잡혔어요. 이 백돈 넉 점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. 축 장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래서 이 장면에서 던졌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거는 너무 안 되고요.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를 쳐도 이쪽 단수는 오른쪽 나와서 안 되잖아요. 그렇다고 오른쪽 단수 쳐도 여기 이어서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여기를 한 칸 띕니다. 그럼 이것도 잘 안 돼요.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. 이게 뭐 안 돼요. 여기를 두면 이렇게 그냥 나와서 또 거꾸로 이쪽을 두면 연결만 해도 안 되고 이게 뭐 어떻게 안 됩니다. 이렇게 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원성진 구단이 도를 걷었겠죠. 되면은 뒀을 거 아닙니까. 그래서 이 장면에서 원성진 구단이 도를 걷었습니다. 신진서 구단은 2바둑을 이기면서 2승 1패 1패를 당하긴 했지만 다른 바둑 다 전승하면 최종 결승까지는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성진 구단은 1승 2패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승하면서 다른 기사들이 좀 물고 물리는 거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신진서 구단은 역시 신진서 구단이죠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